뭐라 하였느냐? 전하! 지금 두겸이가 뭐라고 하였느냐? 죽여주시옵소서! 잘못되다니, 아이가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다행히 장래인의 목숨을 구해줬사오나 갑작스레 당한 일에 크게 놀란 것이 원인이 되어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비복을 가져오너라, 전하! 비복을 가져오라질 않느냐, 전하! 누가 다시 내 앞을 막아서라는게! 전하! 이번에는 뭐라고 하겠느냐? 군항인이 또 채통을 기킬하겠느냐 아니면은 권받기 소란하니 옥체를 보존하라 하겠느냐? 이놈들이 옥체와 채통을 논하는 사이 내 아이가 죽었느니라. 그럼, 비복을 가져오너라. 다시 내 앞을 막는 자는 내 누구든, 내 누구든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해당 심심을 지하여 추석하지만, husk,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악기 안전,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이가 죽은 것은 꿈속에서 였습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럴리가 없사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요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만져보셔요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님 아이 일은 이제 잊어야지 잊으셔야지 있다니요 대체 무엇을 잊는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 사람 장래인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아이가 죽다니요 아이고 누가 그럽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에요 내 뱃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요 내 뱃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요 아닙니다 아이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내 뱃속에 내 뱃속에 살아있다니까요 왜 살아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여기 내 뱃속에 내 뱃속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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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지켜놨사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소첩을 지켜내었사옵니다 뭐한테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자꾸만 아니라고 모두가 아니라고 모두가 아니라고 나를 보거라 나를 보거라 너와 내가 아이를 잃었느지라 그리 죄였어 모두 내 잘못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느니라 이리 두름이 이리 두름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니라 다시 이리 이를 수는 없었어 안영리라 전하 이렇다니요 오정아 아니요 아니지요 아 네 내 저의 전하 다른 저의 이것을 보셔요 이리도 용문양이 성명하지 않습니까 흠 그런데 죽었다니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천하께서도 지금,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아이가 죽었다니요. 그럴 리 없사옵니다. 그럴 리 없사옵니다. 이리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그리는 못하옵니다. 이리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이리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이리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이리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아! 아! 나인 졸라오 나인 졸라오 그대 잠든 산가에 바람 불기면 사모했던 그대 그대 그리워 그대 품에 들고픈 숨결을 찾아 나 세상 떠나 가로